자 여기서도 몸무게를 대는 올라가시죠 몇 킬로인가요? 80km 80km 60km 100km 케냐 케냐 게이치 어디? 여기 아저씨가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찜해놓은 한 백 남은 이드로 하나여러비 물에 넣어서 무산소 발효한 워터 하나여러비 마지막 한 백 있다고 마감세일 홈쇼핑처럼 마지막 한 백 남은거 두 백 있었는데 한 백 일본으로 갔고요 지금 한 백 네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네요 음 깨끗하네요 깨끗하네요 판타스틱 오케이 아이잉 엘리그라이 여기 뭐 얘가 케냐 네 오 케냐 나 트랄 케냐 나트랄 예 아저씨들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구마 있을 수도 없고 아 이거 근데 일부러 찍으라고 하시네 직종도가 편합니다 오 베리 패스 지금 여기서 새로 취직한 사람 한국에서 온 한국의 한국 노동자 한국 어디서 오셨나요 너무 아까 아저씨랑 비교해서 손이 너무 느린 말씀을 할 수 있죠 미리쿠킹 와 아직 남아있는 게이샤가 있었네요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음 이거 맛있어 네 음 음 게이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에 비해 좀 독특한 맛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다 대추 같은 맛이지만 게이샤는 조금 더 달다고 하면 가장 쉬운 표현일 것 같긴 한데 들쩍지근한 맛 우리나라 표현으로 들쩍지근한 맛 먹어봤습니다 자 이제 게이샤를 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씨는 바나나를 들고 돌아가고 계시네요 게이샤 이샤 아 Stockwood 사 mast 상승토리 내 아버지 많이 좋아해요 채소를 많이 좋아해요 와우 너는 한국인가요? 한국인가요 여기 볼 수 있어요 여기 볼 수 있어요 여기 볼 수 있어요 이게 코스타리카에서 되게 많이 나는 곳이라는데 수국수국 한국의 수국 여기 있는 커피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할 때 현재는 이 물에 이제 시작할 때 제 새로운 컨텐츠의 커피 여기 있는 커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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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이제 1kg 정도를 모자. 제가 쫓아다녀. 치킨이? 우리는 아주 좋은 소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킨과 부스는 아주 좋은 소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컨테이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이크로폼입니다. 이게 마이크로폼입니다. 15헥터입니다. 다른 쪽은 그냥 1헥터입니다. 아, 알군요. 어떤 경쟁을 참여하시나요? 카사드 엑셀렛이예요? 네, 이번 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년? 네, 켄니아입니다. 켄니아 맛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이게 켄니아입니다. 켄니아입니다. 오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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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주 ancien 마치니아입니다. 이것은 내 부모님의 부모님입니다. 50, 6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분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 아니 코스타리카인의 밥상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 같은 거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게 하나 있고요. 브로콜리,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가수가 있죠. 이렇게 있어요. 바나나에 바나나까지. 바나나는 아니고 바나나는 아니고 바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저희의 지역은 여기입니다. 이 지역은 여기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Around 11 hektare입니다. 11 hektare입니다. 네. 이런 지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런 곳은 아매저라입니다. 이 지역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지역은 여기입니다. 오늘이 같은 의미가 Là S.L. 28 작년의 최근에 S.L. 28 Red honey 게이샷 A natural Villa Sarcit A white geschmallow 이거로 우리의 우리 또 다른 다른 나라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산이지로, 산하카페 정말 원하는 것들은 여기가 커피가 수상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커피에 이쁘게 할 것들은? 우리 커피에 이쁘게 할 것들은? 우리에 이쁘게 할 것들은? 같은 커피에 이쁘게 할 것들은? 이 식당은 두 식당이 생명을 하고 두 식당을 함께 함께 할 것들은? 두 명의 공교를 취해 Kuytisle with two micro LODs. 이 년 전망에 공개될 슬픈 테이블 hasta 10 Rock was top 10 for two years in a row. So, we hope to get some improvement. So, those farms? The name is the same? Yeah, the same farm. La Isla? Different location? Same location, but separated. We have one that is like La Isla, that is La Isla Don Roberto. And we're thinking about doing some geisha. 아, 계시아에서요. 작년에 저희는 가시아가 더 좋았을 것 같을 때 사실은 계시아가 더 잘하는 것보다 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결국엔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을 것 같았을 때 그 계시아를 받았을 때 하지만 계시아는 계시아를 아프고 그 계시아가 더 좋았을 때 이 년에 저희는 계시아를 더 좋아했고 계시아가 더 좋았을 때 그리고 흡입을 많이 받았을 때 갠시아 나더랄 수 없어. 아, 그래. 이... 그가 작년에 있었을 때, 그가 낼 수 있었어요. 그는 그가 낼 수 있었어요. 그가 나의 부끄리티가 나더랄 수 있었어요. 그가 우리가 낼 수 있었어요. 그가 낼 수 있었어요. 우리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라이슬라 포함에 왔고요. 라이슬라 보이시나요?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면 모를 수도 있지만, 멋있습니다. 라이슬라 풍경 맛집이고요. 농장주가 지금 여기 있는 쪽이 동쪽면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계속 비치는 쪽이라고 하고요. 반대쪽이 태양이 없는 쪽. 이게 사실은 같은 웨스트밸리 안에서도 도로 하나를 놓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커피는 계속해서 태양을 받을 수 있고, 반대쪽은 계속해서 어둠이 깔리는 스타일이라 이게 도로 하나 놓고 집값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기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네요. 태양을 잘 받고 잘 자랄 수 있느냐, 아니면 저 반대쪽으로 가서 태양이 없느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진짜 바로 옆 농장인데, 하나는 지금 2년 연속 CO2 TOP10에 들어가고, 흔한 반대쪽으로 가면 그런 농장이 없고, 참. 사람 사는 세상이랑 비슷하다는... 참. 사람 사는 세상이랑 비슷하다는...